이제 국힘 사람들은 영원한 폐자가 되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처럼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갇힌 겁니다. 그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용기도 없고 모두가 다 눈만 멀떡멀떡하게 다른 사람이 해 주겠지 나는 그냥 몸을 사려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1930년대 히틀러가 독일을 제압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스스로 비용을 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런 접수가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이런 나라가 접수되는 과정은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는 거죠. 방관자가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 주면 좋지만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탈취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비용을 치룰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만 번뜩번뜩하게 여러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해 주겠지 미국이 해 주나 유엔 해 주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제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국회의 정신상태나 태도 그리고 언론계 상황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설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국힘이 보시죠. 뭐 상공사공에 더 기회를 주자 여당 낙선자 간담회 용산 출신까지 울먹였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지만 총선 찬패의 원인에 대해 참석자들은 수직당정관계의 2조 심판론을 앞시온 선거전략 실패 등을 들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귀처럼 적은 겁니다. 지금 국힘 내부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한테 자리가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급자가 되고 방관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사실을 직시하거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 좀 젊은 여러분들 후보 낙선한 후보들한테 나오는 것이 2조 심판론이니 무슨 뭐죠 윤대통령 책임론 같은 이야기가 그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먼 겁니다. 이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있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비급한 사람들밖에 없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다 앉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보시게 되면 3040에게 기회를 줍시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에라 인간들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개인적으로는 몽상가가 되지 않고 지나치게 여러분들 이상가가 되지 않고 발은 땅 위에 대지 위에 굳게 여러분들 딛고 현실을 직시하고 꿈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의 태도지 않습니까. 발을 땅에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백전 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힘당 후보들한테 나온 이야기가 그냥 제가 절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다가 봉창 들이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급한가. 그래도 금뼛지를 달겠다고 여러분들 출마를 했으면 보통 시민들보다 여러분들 공익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건데 나라의 선거가 허물어져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모두가 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당청 관계가 어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김경진 서울동대문을 후보는 간담회에서 우리 모두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래 할 말을 해야 되지. 국민은 표를 던졌는데 표를 다 빼앗겼다고 그 할 말을 할 사람이 있겠냐 이야기죠. 오로지 여러분 다음번에는 공천을 받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꽉 차있을 건데 아무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낙심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되냐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적이냐는 문제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병민 서울 좀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 광진국합 후보는 보수 성향의 여론주도청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판에 보수 진영 사람들은 표를 많이 줬다. 너희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해 가지고 표 안 뺏겼으면 훨씬 큰 폭으로 이겼을 거다. 오신한 53세 서울 광진을 후보는 용산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비민족성 등 집권 이후 당과 용산의 관계에서 벌인 일이 누적돼 쌓였고 이번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오신한이야말로 뭡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서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겁한 나라가 돼버렸는지 제가 비겁하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그런 비겁함보다도 최소한 사람이 여러분들 사실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왜 받느냐 이야기죠. 사실을 규명하게 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고. 지금 이 국힘의 여러분들 후보들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윤희숙 후보는 낙선한 수도권 3040시대의 역할을 맡기고 일을 시켜야 된다. 이 양반이 콜롬비아 대학 박사거든 경제학 박사. 이들을 키워야 수도권 정당으로 갈 수 있고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자다가 이런 봉창두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작심하고 뭡니까. 외면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들 이 얼굴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영원한 패자가 될 것이고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할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참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딱한 겁니다. 이 좋은 나라를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얘가 완전히 탈취가 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돼버렸으니까 오신한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신한 의원 오신한 의원 여러분들 이게 오신한 의원이 13,037표를 여러분들 오신한 후보 경쟁자인 고민정 후보와 함께 더해 줬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다 여러분 계산해 낼 수 있잖아 이렇게. 고민정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4,800투표 국외 부재다투표 여러분들 325표 구의제1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3,550 다 이게 여러분들 다 가짜잖아요. 진짜 구하려고 하면 선거인수의 4분위를 곱해 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받은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빼버리면 다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령사전투표사도로 도달한다. 총선의 경우 33장당 한 장 4분의 1이 진짜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니까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해하면 유령사전투표 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이 보라색을 해놓은 게. 여기 보시게 되면 13,037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고민정. 고민정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조 투표지 13,037표를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8.60% 뻥튀기 해 가지고 고민정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에서 9,022표로 패배했는데 그 이야기는 오신환이 9,022표로 승리한 선거지 않습니까. 고민정을 몇 표로 만들어줬습니까. 4,015표로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오신환이 9,022표로 승리를 했는데 4,015표로 패배한 걸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승관위가 만들어준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러면 황당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집업 지명도가 있는 오신환 씨나 윤희숙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비급하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나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10여 년 정도 나이가 위지만 정의감은 훨씬 더 저가 볼 때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자체가 그냥 걸러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쑤셔줘가 이렇게 뚱뚱한 차익값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일투표 득표율이 고민정은 4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1% 관내 사전투표. 국외보조다 투표 68% 관외 사전투표 59% 당일투표 평균가와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크게 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해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1투표수 2투표는 모두 다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48% 오신환 후보가 제법 큰 표로 이겼을 겁니다. 오신환 후보가 49대 48로 이겼습니다. 49대 48로 그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오신환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4대 44로 이겼습니다. 큰 폭으로 이긴 거죠. 그 13,037표를 투입해 가지고 선관위가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고민정이 사전투표에서 58대 40으로 이긴 걸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박용찬 후보는 이게 54%가 아니고 당일투표에서 55% 얻은데도 낙선했지 않습니까. 나경훈 후보는 60%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거고 어제 살펴봤던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63% 얻었으니까 도저히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건 못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선관위가 얼마나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고민정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합계 비율 0.5위가 51%입니다. 이게 뭔가 아니까 총득표율입니다. 광진을의 모집단이 고민정 후보가 51%를 얻은 겁니다. 사박 5.14위를 두고 사전투표 포분집단 당일투표 포분집단을 뽑은 거 아닙니까. 고민정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8% 7% 차이 나는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44% 7% 차이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신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의 총득표율이 47%인데 당일투표 득표율은 54%고 사전투표율은 40%입니다. 각자 각각 7% 마이너스 7%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세 장당 한 장을 훔치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고민정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복원하게 되면 복원하게 되면 여기는 없네요. 복원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는 자료가 없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의 요지는 별짓을 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선거에서 10년 정도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할 수가 없으면 국힘은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100석 이상은 줬지만 다음번에는 100석 이하로 줄일 것이고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고 그것에 비례해서 이런 보수진흥이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죠.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을 합리화할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